나이스게임티비 자 여러분들 실왕 리얼브론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론즈 전문가 홀스님과 함께하는 방금 전에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역시 브론즈 대회 브론즈 실버대회에서는 제가 클템 김동준급이죠 설마 뱀픽까지 다 맞출 수 있나요? 뱀픽은 어려워요 이쪽은 뱀픽이 불가능하죠 예상하는게? 흐름과 대세 이런거랑 전혀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긴 뭐 우르고 또 하는데 막 우르곤다 하고 그러는데 뱀은 좀 맞출 수 있어요 픽을 못 맞춰 뱀은 일단 기본적으로 야스오, 제드, 카타리나 어 자크 이런거 뱀안합니다 갈리오 뱀안해요 LCK에서 필뱀 카드는 여기서는 다 풀어줍니다 자크를 뭐 굳이 하지도 않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논타겟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크는 CC기가 많은 탱커잖아요 브론저들은 싫어해요 그런거 내가 아무리 CC 걸고 하면 뭐하냐 딜러들이 쓰레기인데 내가 딜가야죠 예 예 그래서 신짜오 이런게 좋다는거에요 야 그게 중요한거죠 그래서 밴은 기본적으로 어 이 구간은 밴이 뭐냐면 관광객들이 학살할 수 있는 카드 챔피언들을 밴을 5대1을 다 터뜨리고 다니는 전날이 다 터뜨리고 다니는 애들 트린다미어는 밴 안하나요? 트린다미어는 밴 안하죠 판테온은 더 좋은게 많아서 에 또 판테온 많이 하지 않나요? 관광객들이? 안하죠 판테온은 뭐하러해요 어? 판테온 안하나요? 판테온보다 더 좋은게 많잖아요 판테온은 뒤가 없는 챔피언이라 그리고 또 여기서 이 구간이 방금 전에 케이틀린이 나왔지만 케이틀린이 진짜 좋거든요 이즈리얼 베인을 그렇게 좋아해요 음 어차피 내가 이 게임을 완전히 터뜨리려면 판테온 보다 더 안정적인걸 하죠 아 그렇겠네요 일단은 미드를 서는게 탑보다는 미드를 서는게 낫고 네 판테온도 미드 판테온 하면은 뭐 그럴수도 있는데 맞아 궁 썼는데 호응을 안해주면 그것도 그렇고 에 싱크가 좀 안 맞는다는데요 비가 와서 조금 그런것도 있나요? 그런거 하진 않고 아 그래요? 모르겠네 아 비 많이 오더라구요 맞아요 비가 그나마 좀 비가 와줘서 좀 다행이죠 비가 워낙 안앉었는데 근데 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오면 안오는데로 날리고 오면 오는데로 날리고 어제 게임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터넷이 끊기더라구요 막 팀원들이 그게 나는 계속 궁금한게 네 저는 이제 문과니까 네 분명히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면서 네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는 뭘 거치면 거칠수록 어떤 열화가 되게 심해지거든요 음 디지털로 바뀌면 그런게 없다라 그랬어요 이론적으로 네 근데 화질 열화나 이런것도 있어요 여전히 이론적 분명 없다 그랬거든 네 어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이제 뭐 광케이블 이렇게 하면서 비가 오는데 인터넷이 안좋아져 왜일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구요 그 그런 비가 오면 인터넷이 왜 잘 안될까요 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론적으로는 비가 와도 인터넷은 끊기면 안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뭐 낯게임 자기에는 팀원들 인터넷 끊기는거 신경써가지고 솔랭이 안돌리시는분도 계시다고 비오는 날에는 비오는 날에는 랩게임을 하면 안된다고 아이 뭐 그런식간의 짐승 도착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비오면 확실히 스카이랩은 위성 안테나로 하는거는 비오면은 안 나와요 TV가 비가 막 많이오잖아요 어 접시 안테나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은 백퍼센트 디지털로 모든게 다 바뀌면 완전 디지털로 다 바뀌면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야 어렵네요 이게 시대가 좋아질수록 이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아지고 100% 디지털은 불가능하다고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네요 100% 디지털은 불가능하다 제가 아는 프로그래머들 있잖아요 뭐가 되냐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된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하지 다 된대 자 일단 보죠 이제 게임이 일단 시작은 됐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미드 모르가나 이즈 알리사로는 바텀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모르겠네요 뭐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실력만 좋다면 안돼요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케이틀린 말파이트인가요 네 케이틀린 말파이트 어 잠깐만요 케이틀린 애니 아 아니구나 케이틀린 말파이트 일단 미드 애니인거 같고 미드 애니 아니면 미드 말파 둘중에 하나고 네 아 이즈 알리는 알리가 꿈깡을 해도 이즈 리얼은 아무것도 못하구요 네 케이틀린이 라인 계속 푹푹푹 밀면서 타워를 툭툭툭 칠 때 이즈 리얼은 눈만 깜빡거려야되요 네 거기다가 알리스타가 라인 클리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것도 거기다가 상대 이쪽은 정글이 시바나요 얘는 정글링만 하겠다는 챔피언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여기 이블린은 아예 정글이 불가능한 챔피언 아닌가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으냐 바텀에서 한 6분쯤에 그냥 정글러 개입 없이 타워가 터져요 네 그러면서 이즈 리얼 알리스타는 뭐라 그러냐면 시바나 한 번도 안 왔다고 근데 이블린도 한 번도 안 갑니다 네 이블린도 바텀을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 이블린은 근데 정글을 돌다가 죽지만 않으면 잘하는 거라서 아 이즈리얼 이즈리얼이 워낙에 이즈리얼 베인이 지금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인데다가 거기에서 저런 알리스타 같은 라인 클리어가 아예 없는 이런 챔피언을 하면 바텀은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는 타워를 끼고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타워가 그냥 깨져요 케이틀린 같은 경우는 뭐 순식간이죠 그니까 차라리 이즈리얼이라면 미스포츈 서폿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음 자이라 서폿이나 라인 클리어가 좀 되는 거 버틸 수 있는 거 뭐 룰루라든지 네 룰루라든지 라인 클리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걸 해줘야 돼요 네 뭐 카르마도 있고요 네 그런 걸로 해야 돼 그나마 그래야지 타워만 안 터지고 버티면 CS를 이즈리를 좀 못 먹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상대 원딜도 CS를 못 먹을 거거든요 네 타워만 버티면 돼요 타워가 안 터지면 돼 정글러 게임 없이 뭐 4인 갱 한 다음에 다이브 치고 이거 터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냥 밀리거든요 네 아 미듬알파였네요 미듬알파 애니가 네 야 이런 거는 참 폭풍전사인가요 네 폭풍전사를 들었네요 근데 뭐 일단 이즈리얼 알리스타에는 오히려 말파이트 케이틀린보다 애니 케이틀린이 훨씬 세거든요 음 일단 알리스타가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는 애니 케이틀린이면 이거 5분대 건물 나가요 애니 케이틀린이 정상적이라면 이 전제가 붙는 거죠 시발에 죽불 들었어요? 들 수 있죠 탑은 다리우스 대 레넥톤이면 반반 싸움이 아닐까 미드 말파 일단은 말파이트 궁극기가 날아올 때 그걸 반응할 수는 없으니까 이사님이 그 뭐 쉴드로 막는다던지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이게 보면은 모르가나가 질 수가 없거든요 말파이트 굴렁새 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멀리서 그건 이제 쉴드로 다 막히고 이게 그쵸 상식적으로는 모르가나는 AP 챔프한테는 다 카운터예요 모든 AP 챔프한테 면역이죠 그냥 라인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속박을 맞추지 못한다면 빠른 라인 클리어를 해서 그냥 다른 라인에 로빙을 가도 되고요 예를 들어 바텀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바텀을 가서 도와줘도 되고 그리고 모르가나한테 이제 저만 말고 미드 모노가를 하려면 텔 들고 정엄치하고 CS로 벌리는 게 답인데 저만 드니까 킬 한번 내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텔 들고 더 많이 성장하는 게 밀고 계속 밀고 본진 텔 타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블린은 상대 입장에서 이블린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블린이 어디 있는지 보통 신경을 안 써요 안 써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쓴다 그리고 이제 보이면서 갱을 당하죠 갱을 당해요 근데 보자마자 갱을 당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블린은 보자마자 갱을 당하고 그리고 갱을 한 두 번 연속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블린을 베냈어야 돼 아 이블린을 베냈어야 되네 그러게요 이블린이 근데 제가 해본 이블린 자체는 사기체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블린도 확실히 후반에는 힘이 떨어지는 챔피언이라 네 어? 자 탑은 벌써 시작부터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툴 져요? 굳이 아 잠깐만 둘 다 차치인가요? 어? 레이터 왜? 자 풀스텝! 레이터 왜? 잠깐만 아아 근데 하하하 레이터 지금 부패물약 시작이라고 레이터 부패물약 부패물약이 레이터는 만화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부패물약 먹으면 분노를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간다 안 채워주겠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살 수도 있지만 하하하하 왜냐면 여기에 있는 그 꿀열매 있잖아요 네 얘가 분노를 채워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꿀열매가 만화가 없으면 하하하하 기력이나 분노나 이걸 다 채워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바로 용으로 그냥 변신해서 하하하하 자 시작대초 탑은 1랩뜨려 물약 먹어요 저 먹었어요 웨헤헤 물약 많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근데 분명한 거는 물약 먹고 이 이 이 부패물약이 네 어 스킬할 때 데미지를 추가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네 왜 졸아요? 아 이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어 큐 거리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이거 2렙 좀 이기겠는데 큐 딜교는 좋았거든요? 네 근데 2렙은 일단 다리우스가 먼저 찍을 것 같고요 이블린이 칼날부리로 피 채우고 갔다라는 건 이블린은 조금 이론적으로 뭔가를 할 줄 아는 이블린 우리 이블린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 레드먹는 거를 지금 기다리려고 와 이걸 쟤는 3레벨 찍고 오고 아 잠깐만 지금 2렙 아닌가 이블린? 이블린은 2렙이에요 이거는 스틸을 해도 져요 이블린이 근데 이건 못 참한따요?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체력이 없어요 이게 치바나가 원래 이래요 치바나가 원래 이래요 이걸 봐야 돼요 더 기다렸다가 아 근데 이거 치바나가 점화 아 점화 그렇죠 어 강타 선사 살았어요 네 사진 사났네요 집 가야죠 시바나는 집을 안 가요 어디 가죠? 그러면? 최고급 가나요? 상대방 블루로? 그래도 시바나의 센스가 좋았네요 센스는 강타 센스는 좋았는데 상대방 블루로 가서 저걸 지금 강타가 있긴 한데 저걸 그냥 주나요? 저걸 그냥 주나요? 아 못 먹을 텐데요 저거 죽어요 시바나 아 이블린 어어? 마나 없어요 근데 모르가나 아찌 이건 아마도 살지 않을까 싶은데 다리우스가 오면 잡을 수 있겠지만 시바나 잡았네 그래도 블루 아 블루 먹었네요 아 하하하하하 아 이거 어디 가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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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 전멸평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진짜 이거 이러면 이블린한테 한소리 나옵니다 이거 팀원들한테 정글 차이 심하네 뭐하냐 아 그래도 시바나가 어떻게 보면은 브론즈 이블린에 대한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네 여기서 집에 간 줄 알겠지 하면서 적 블루를 털어먹었다는 거 하하하하 되게 위험한 플레이였거든요 하하하하 이블린도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이득 봤으면 블루를 먹으러 갔어야 되는데 네 소외 막심합니다 이거 이블린 하하 진짜 시바나는 초반에 적 정글을 털어먹으면 진짜 좋아요 아 이블린 블루로 가보지만 없죠 예 얘는 슈바나는 일단은 성장을 해야되는 챔피언이고 바텀은 이제 스릴스 4렙 되면 시작됐죠 슈바나는 지금 두꺼비까지 뺏어왔어요 네 여기서 케이틀린은 그쵸 챔피언보다 건물 한 대씩 건물 한 대씩인데 그니까 보통 건물을 때리는게 이득이지만 챔피언을 때리더라구요 저 건물 한 대 툭툭 치잖아요 네 그니까 좀 그런 원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 안에 건물이 그냥 깨져요 다리우스는 질수도 있어요 이거 효율을 잘 못 맞추거든요 다리우스도 아아 스킬 다 빛나가 아 저거 어? 이거 뇌네톨이 그냥 막 슥슥 들어가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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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멸 돌아왔어요 전멸 돌아왔어요 전멸 있어요 돌아와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전멸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아 이제 됐네 이제 찼어요 이제 찼네 아우 밑 대표멸씨 뇌네톨이 약간 초반에 1랩 진료 때 그 손해를 워낙 많이 봐서 살짝 소극적이라서 이 스킬도 한번밖에 못 쓴 것 같고 쪼금 앞 이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전의 뇌네톨이 자신감있게 들교를 걸 거예요 케이틀린은 BF 이즈리얼은 연운 CS 28개 일단 CS 10개 차이는 아닌데 바텀은 어 중요한 건 이게 이블링이 망했어요 이블링 지금 할 거 없거든요 그 할 거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그냥 레드 기다리고 레드가 나왔는데 4랩이라는 거는 뇌네톨은 망한 거죠 진짜 네 쪼금하면 이제 룸랩이에요 거의 이거 보면 네 아 레드벅트 죽나요? 오 강타 진짜 아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적 정글에서 한 번 그 노리는 걸 저런 거 그니까 이블린을 픽할 때 유독 뭐 특이하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글을 르드 닌벨을 간다던지 팀원들과 함께 그 이후에 플레이가 더 중요한데 좀 아쉽네요 강신수부터 잡았는데 아 지금 레넥터 아직도 약간 소극적이에요 지금 다리우스가 워낙 브론즈에서 패왕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본인의 강함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다리우스를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사실 레넥터는 훨씬 세거든요 템도 엄청 소극적으로 갔어요 저거 빠지면 그냥 들어가서 죽이면 돼요 그렇죠 죽이면 돼요 그냥 이블린은 얻어먹을 수 있겠네요 시 전멸 없거든요 다리우스 그렇죠 다리우스가 너무 자신감 있었죠 이러면 이블린도 같이 살아납니다 근데 바텀도 지금 이렇게 밀 일부러 당겨요 바텀을? 근데 왜 레벨이 이슈리얼이 더 높죠? 아 아 아 아 도메이션 감사합니다 방금 알리스타가 지금 손발이 너무 안 맞았어요 안 맞아도 이슈리얼이 아니스타라 원래 이슈리얼은 알리스타가 손발이 안 맞는 챔피언이에요 자 밟파이트 풍부기 오 어? 아니 알리스타가 뛰었을 때 이슈리얼이 정말 타이밍 좋게 궁 써 그렇죠 아 이게 뭐 아 템이 이렇게 오 이거는 자신감 있게 들어가네요 어? 어? 아 비전이동 반응 좋았어요 예 그래도 아니 뛰어 때려야죠 밟았어요 근데 덧질 아 하하하하 다터미 손발이 너무 안 맞습니다 이거 이즈 알리 자체가 네 또 와요 이블린 이블린이 원래 이런 팀편이라서 당신 아 없네요 어? 자 레넥톤 죽어요 레넥톤 살았네요 레넥톤은 살았고 다리우스가 다리우스는 뭐 이블린이 왔으면 하기 조금 어렵죠 건물을 너무 안 건드렸는데 저거 미니언이 건드린 거거든요 저거 이즈리얼 만화가 없습니다 지금 연우를 갔는데 쭉쭉쭉 미니... 아 집가네 갈렘가고 말렘 말고 뭐하죠? 아... 정글이 자꾸 신경쓰이는 거 같죠? 아 휴머나 탑에 상자 부었는데 참...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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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집에서 오자마자 또 الإ ABще 아니 이거 다리우스가 원래 못 이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리우스가 저렇게 하면 레넥톤은 이길 수 없어요 아绝 김방자를 남발하는데 지금 가요 궁극기도 있는데 레넥톤이 다리오스는 궁극기가 없어요 이게 피하면서 안가서 따라가게 안되네 자 역시나 AP 카운터 자 썼습니다 들어가겠다 이거에요 오우 자 역시나 다리오스는 그냥 죽이되든 바비되든 들어가잖아요 용려 자 맞아요 말파이트 궁극기 하지만 여의치가 않죠 와 이즈리얼 이거 이블린 죽어요 어 게이틀린 궁극기 어디가나요 배달 이야 좋았네요 잘 봤어요 이게 뭐지 이즈리얼 이즈리얼 뜻밖의 블루 기분 좋죠 이러면 탑도 지금 솔킬 났거든요 그 사이에 김자동씨가 못잡아줬는데 다리오스는 그냥 아 자 본인이 이기든 지든 일단 딜교환 집갔다오면 또 싸울거에요 그쵸 절에서 타비아이 터지는거거든요 저렇게 다리오스라는 챔피언은 뭐 하는 수 밖에 없죠 방템을 가도 딜교환 하는거구요 할 수 있을 때는 다리오스가 그런 챔피언이라 어 이체력으로 왔었던거는 되게 그냥 싸웠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레인톤이 왔으면 큰일날 뻔했죠 우리 이틀 아 네 자 뭐 잠시 소강상태구요 용을 혼자 하고 있고요 굴우 불용은 챙겨주는데 케이틀린 애니가 라인을 당기는게 진짜 이즈리얼을 뽑은 로딩창을 보는것보다 더 숨막히네요 케이틀린이 이즈리얼을 당기면서 기회를 주죠? 와아 자 달려요 1대1은 시바나가 세긴 한데 대놓고 궁극기 쓰는건데 실 부족하거든요 말파이트 네 실드로 또 막히고 저것도 말파이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죠 상황이 카카오티비 쿠키 감사합니다 홀스님이 50개를 감사합니다 흐흐흐 하아 게다가 지금 선 벤쉬에요 이거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죠 야 어때 역시 또 오자마자 들만을 레링톤 또 빠지네요 아 이지리오 세요 이제 아아 아니 이지 알리한테 어떻게 질 수가 있지 말도 안된다 진짜 아아 말파이트 미니언 킬 막 자 들어가죠 당신 쏴야죠 죽기싫으면 쏴야죠 죽기싫으면 아 아아 아아 있었는데 왜 안썼지 그러니까요 파랑틴의 폰탑이 파괴 패기로 이기네요 그냥 다리우스가 엄청 물리한 상황인데 공 써주고 그냥 알리스타는 잡아야죠 그냥 알리스타 궁극기 왜 안쓰죠 죽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전혀 죽었네요 아아 죄다 궁극기를 안쓰 뭐 아니 뭐 궁극기 안쓰고 하는 궁극기 알기 빼고 하는 모드가 새로 나왔나요 아아 아 나는 케이틀린 애니가 라인전 지는게 더 속상하네 더 짜증나네 이러니까 자꾸 이지리오를 고르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그래도 이번 판도 박빙입니다 중요한건 근데 박빙이면 안 되는 라인에서 치고 있고 나중가면 확실히 에드팀이 유리하죠 시간이 이럴수록 부합 자체가 뭐 이블린도 그렇고 미듬알파도 나중 갈수록 이제 판타 때 궁극기 대박 터지지 않는 인상 힘들고요 이지리얼의 성장력도 있고 에리는 역시 AP템으로 갑니다 말파이트는 지금 CS도 50개 차이에요 미드 모르가나한테 사실 힘들죠 모르가나는 그냥 W만 깔아놔도 CS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사실 말파이트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먹어야 되고 말 그대로 이거는 탑으로 이블린이 탑을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가잖아요 지금 다리우스한테 이블린 죽습니다 머리 뜯겨요 근데 이블린이 다리우스 머리 안 뜯겨요 왜냐면은 레넥톤이 먼저 딜 교환을 하면 라곤이 걸려요 그럼 이블린은 안 때리거든요 들어가야죠 아 그러네요 일단 스킬 다 빠지네요 안전합니다 이블린이 근데 이거는 이블린이 없어도 이건 솔킬인데 충분히 솔로킬 낼 수 있거든요 레넥톤이 저거랑 잡아야돼 그냥 잡아야돼 그냥 잡아야돼 그냥 아니 알리스타 궁극기 언제 써야 자 애니 할 거 없어요 애니 죽어요 더 빨봤어요 아 덕이 아니고 속박 속박 스킬샷 에 미니언들이 와서 어? 어? 일단 뭐 이블린이 레넥톤과 함께 전력을 먹을거에요 이런건 좋네요 무의미하게 시간이 흐르는 것보다는 반대쪽에서 이득을 취해야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레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즈리얼 알리스타가 바텀 라인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건물이 밀리는 그림이었는데 그거를 케이틀린 애니가 그냥 안했거든요 이건 그냥 이즈리얼을 크게 냅뒀단 말이에요 지금 이즈리얼도 이템 다 나와서 케이틀린하고 지금 전혀 케이틀린한테 밀릴게 없는 아니 미드 안막나요? 전력 지금 소환했는데? 이거 2차까지 밀려요 모르가나를 왜 계속 바텀에 있었죠? 어 용려 자 그래서 GS 때려야죠 전력은 네 1차만 내주고 맞겠네요 1차도 지키나요? 어어? 저거에 다음번에 밀면 되는데 아아 아이 아이 은근히 이거 1차 피조금 남은거 밀기 어렵습니다 이거 케이틀린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못 밀어요 이거는 케이틀린이 너무 못하네요 흐흐흐 자 용 두번째 용이죠? 두번째 용은 바람용 CS를 다리우스가 저렇게 자신감있게 들교환을 하는데 20개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레드가 너무 유리해보입니다 전력도 을 날렸고 아이씨 타워 끼고 CS 정말 딸먹네요 뭐 어려운건 아닙니다만 자 그렇죠 들어갈만 하죠 아까부터 계속 싸워봤는데 약하거든요 다리우스 강신 아니 아니 줄을 빠지면 강신 쓰고 싸워도 돼요 쿨 돌아오면 강신 쓰고 싸워도 돼요 아니 아니 왜 쫄아요 강신이니까 보면 네 그냥 체력 많아지는걸로만 생각하고 분노가 차거든요 강신을 미리 쓰고 싸우는건데 이건 뭔가요 알리스타 신나게 때리다가 알리스타가 군무끼를 쓰니까 이렇게 가 쉽게 이기는거거든요 써야죠 군무끼를 쓰라고 주문데 아이아신이 말뚝딜 아아 너무 약해요 강신 죽기 싫으면 써야되요 죽기 싫어서라도 강신 왜 안쓰죠 아아 아아 생전용으로 쓰는게 아 이거는 죽어요 랜툰 따라가면 이거 오 전멸로 네 정말 좋았네요 분노 있고 없고 차이가 데미지 차이가 워낙 커서 네 아 이거 타워 밀고싶거든요 지금 이 지리얼 후 밀어도 되죠 애니가 밀어야죠 어어 그냥 건물 어어 정말 파이트 궁극기가 아아 없어요 아아 아아 자동라군 저건 아예 생각 못했어요 말파이트 궁극기 없어요 이거 호구에요 죽었네요 호구돌매니 앞비전 쓰면 되죠 에이 말파이트 궁극기 없으면 딜이 없거든요 뭐야 나 짐 짐 눌러났는데 왜 안가졌어 지금 말 나오죠 아하 아으 때릴 수가 없어요 아휴 아휴 이거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거는 레넥턴이 아무리 다리우스를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말파랑 모르가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이블린 이거 타워 지키다 죽어요 다리우스한테 지키면 안 돼요 이거 거기다가 이블린하고 차이도 지금 레벨 차이도 많이 나고요 어어 죽어요 이블린 지금 죽었죠? 지구구 아니 너무 쉽게 저 이블린도 딱 보니까 아까 저쪽에 가있었고 이게 자기가 뭔가를 해본 게 아니라 초반에 2레벨 카정한 것도 전판이나 전전판하면 당해본 거예요 아 당해봐선 아 당해봐선 어 이블린 개좋구나 이렇게 하면 전전 전멸다이 아 그걸 전멸을 쓰네 아 강신은 왜 싸운 끝에 다 싸우고 나서 쓰는 거죠? 아쉽네요 아 속박 진짜 아깝보여 알파이트 궁극기 없으면 누가 딜합니까 이거 애니 가야되나요? 저마 저마는 뭐 그냥 거는 거 그렇죠! 나이스! 시바나 살았고 그냥 알리스타 노려야되는데요 이즈리언 알리스타 지금 궁극기 상태라 아 끝났죠 궁극기는 이거는 케이틀린이 바텀을 터트릴 수 있었는데 케이틀린 애니가 너무 못했어요 그니까 시바나는 정글링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시바나는 원래 정글링만 해야되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아 이제 앞비전만 써도 아파요 그냥 최소 11렙 막 10렙까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라인에 그 관여를 못하거든요 네 해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고 그러다가 한번 시바나 말리면은 또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니라서 이블린 이런거 좋아요 가야죠 아 근데 아아 블랙실드 일단 블랙실드는 늦게 걸었는데 우물쭈물했어요 케이틀린 들어갈 수 없었죠 일단 케이틀린도 애매했고 모르가나가 지금 3킬 0-10 10어신데 시바나가 지금 7킬 1-4어신에요 어딜 들어오나요 이즈리언은 갑자기 AP템을 섞어줍니다 저거 죽은 모자인가요? 저거 죽은 모자인가요? 그런거같아 와아 아아 궁궁게임 어 맞았는데 살았어요 미듬 알파가 네벨이 너무 낮아요 레넥톤이 혼자서 뭐 하기에는 힘들죠 와 이블린 아 케이틀린 템이 어떻게 이렇게 이즈리얼 알리스타 상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오 다리우스는 이길 수 있어요 레넥톤이 강신 지금 쓰면 이겨요 그렇죠 싸워야죠 그러면 이제 싸워야죠 나라우 아 아깝습니다 근데 알리스타도 오고 있었고 잘 뺐네요 굉장히 저 악어는 이제 오랫동안 풀을 먹다보니 초식으로 변한걸로 초식동물이에요 악어는 이블린 왔는데 이블린 딜 없어요 이거 스턴 케이틀린 에이 저 마이 시바난한테 다 죽어요 이즈리얼 어떻게 할겁니까 아니 시바난한테 다 죽어요 시바난 시바난 지금 제일 세요 제뿌을 갔네요 아 보통은 피란드 선호가거든요? 근데 잿불이 좀 좋아지기는... 아... 케이틀린... 아 잿불가고 뭐랑해... 거드라... 아... 이거... 악어도... 못살아가죠... 어어... 못살아... 에이... 늦게 쓰길래... 죽나 했네요... 어어?! 오... 이줄롤 만화가 없네요... 이건 레드가 이미... 에... 너무 유리한 상황이고... 뭐 변수라고 한다면... 이즈리얼의 이 템트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것이냐... 오르가나는... 존야까지... 용 계속 생기면서 씨바나이 계속 쐬지고 있구요... 에... 블루팀의 희망은... 빨간팀이... 말파이트가 일단... 다섯 명이 다 들어가야 되구요... 레넥톤이 그 사이를 이제... 쏙 들어가서... 모르가나나 이즈리얼을... 순식간에 그냥 잘라내야 되구요... 이거는 한타 때... 모르가나가... 이즈리얼을 보는게 아니라... 시바나를 보면 한타 때 질 수가 없어요... 녹아요! 어어어... 뚜벅이라... 겉... 어어어... 얼파이트... 왜 W안깔죠? 그래서 이제 얼어붙은 망치를... 가긴 하는데... 아... 아... ㅋㅋㅋㅋ 시바나는 그냥 정글을 둔거에요... 라이너들이 못해서... 시바나는 원래 저렇게 해서 레벨을 올려놓는게 자기가... 하는 일이라... 잘한거죠... 시바나가 이 동네 사람... 지금 10명 다 순수합니다... 특히 저... 케이틀린... 케이틀린 이거... 죽을거 같은데요? 아... 가장 순수하죠... 네... 케이틀린이... 이즈리얼 알리스한테... 라인전 치고... 지금... 템 보세요... 와... 1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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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어... 케이틀린... 27분 만에 지금 1코어... 이즈모자에... 또 방출의 마맛봉이니까... 저거는 뭘갈까요... 공호의 지팡이라도 가는건가요? 그거 있는 1코어가 무단의 허리케인이에요 지금... 그니까... 핵노딜이죠... 방금 전에 뭐 맞아죠? 이즈리얼... 케이틀 맞았나요? 케이틀 그냥... 케이틀 빠지는데? 사실 W가 더 세져요 키보다 지금... 이즈리얼... 흑노딜? 어흑 퓨도 아파요... 이즈리얼... 에... 아... 아... 제... 근데요 시마나 지금 어무스에요... 흫... 아 그냥... 시마나 지금... 삼위일체 가나요? 와... 삼위일체 좋죠... 히힛 히힛 집안아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레벨에 날려면 스탯이 워낙 깡패라 이거 항복 쳐도 그냥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 아 이렇게 들어가면 못해요 와아 이즈리얼 으아악 하이브리드가 무엇인가 으아악 Q도 아프고 W도 아프고 궁극기 다 아프고 다 아프다 새로운 이즈리얼의 해법을 보여주고 있는 네 항복 나왔네요 신개념 템트리 뉴메타 아니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얼건에 무라마랑까진 가요 그 다음에 AP로 태세전환 잘 크면 AP로 하이브리드 ADP지 아 이거 LCK에서 이거 좀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질리얼 와아 딜바 와 뚫어버리는데 오오오 이야아 진짜 25,000이네요 하하핳 좀 엄청 엄청 많이 나왔을거 줄 알았는데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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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반에 무한내대검 아 비에프대검이 나오고 저쪽이 연훈 나왔을때 그때가 이즈리얼이 아무것도 못하는 타이밍인데 그때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러고 그전 졌어요 아 유리한 타이밍을 내주게 되면 이게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우리 그쵸 오오오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해서 오늘 1승 1패로 시랑 리얼 브론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머캠 방송위가 이제 무슨 게임을 해봐나요? 오늘 롤데이라서 솔랭을 이블린 지겹게 보실겁니다 아마 하핳 이블린 또 다른거좀 해요 벤담하면 딴걸 하죠 저도 뭐하네 이제 요새 녹턴을 좀 해봤는데 녹턴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서 사기라고 불려가지고 좀 안좋더라구요 제가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구요 딴것도 찾아보는걸로 꿀챔 찾아보는걸로 지금 꿀챔은 넥사이리 네넥톤 네넥톤이요? 정글네넥이요? 탑네넥톤 하세요 탑네넥은 꿀인거같아요 네 탑네넥 사실 이 부시랑만 보면 탑네넥 그렇게 꿀인거 같지 않은데요? 상금 그 네넥 굉장히 순하던데? 자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랑 리얼 브론즈는 다음주에 다시 오겠고 이어지는 서머캠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안녕히계세요